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원론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챕터 1을 배울 텐데 제 1장 마케팅 개념입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그 개념과 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그 마케팅 개념 한번 펴보시면은 마케팅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마케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 하면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즉, 기업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소비자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마케팅의 개념은 결국 기업과 고객 간의 교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욕구 만족을 해주는 게 바로 마케팅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은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자,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에는 그 기업이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고 더 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마케팅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 즉 개인 및 조직체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성립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시장에서 하는 활동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교환이죠. 서비스 그리고 용역, 제품 이런 것들이 기업이 공급하면 소비자 그거를 구매하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교환을 성립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런 기업만 하는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리뿐만이 아니라 비영리기관. 자, 영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대표적이죠. 비영리기관도 있습니다. 정부 라는 대표적인 그 기관인데 정부 혹은 뭐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영리기관 모두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형의 제품, 무형 서비스,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제품과 용역과 서비스 그런 것들도 바로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쵸?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것이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 마케팅의 대상은 유형의 제품, 무형 서비스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고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마케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루어지는 혹은 목표가 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시장 내에서 교환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무언가를 원해요. 니즈라고 할 텐데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 배고파? 그래서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니즈를 누가 충족시키느냐? 기업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결국 뭐예요? 이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고 여기다가 플러스 만족시켜주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그 기업이 비로소 성공적인 마케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업은 궁극적으로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교환자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 그 그림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럼 여기서 제가 니즈라고 했는데 니즈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즈와 원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 필요와 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데 약간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니즈와 원치의 차이가 무엇인가? 되게 비슷한 개념 같아요. 소비자가 필요하는 것과 욕구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라고 봤었을 때 니즈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만족이라고 본다면 원치는 문화적, 개인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니즈는 어, 나 배고파 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이죠. 나 음식 못 먹었어. 배고파. 누구나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니즈라고 한다면 원치는 자, 배고픔을 느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반면에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결국 니즈는 나 배고파. 음식이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라고 한다는 것 반면에 원치는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스파게티냐, 햄버거냐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케팅은 소비자를 만족시켜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성공적으로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끝까지 그 소비자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적절하게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즈와 원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입니다. 자, 기업은요. 어쨌든 간에 이 니즈와 원치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봅시다.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니즈와 원치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는 소비자한테는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음식을 줘야겠죠. 자, 두 번째, 대안 선택 시 그리고 필요 및 욕구 충족, 특정 대안 선택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대안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안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초이스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트북을 사야 돼요. 노트북이 고장나가지고 새로운 노트북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집니다. 자, 일단 노트북 첫 번째, 삼성 거를 살 거냐, LG 거를 살 거냐, 델 거를 살 거냐, 소니 거를 살 거냐.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 브랜드들,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그 브랜드들이 바로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딱 하나만 사요. 물론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딱 하나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뭘 고려해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걸 고려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내가 얼마를 낼 것인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 흔히 쓰는 말이 가성비죠. 그렇죠? 내가 낸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성능을 주는 거.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치라고 하는 건데 자, 제품의 가격을 고려한 대안의 만족 정도를 여러분들은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 단위당 가치가 가장 큰 제품, 즉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은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마케터는 요거. 그렇죠?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 단위당 가장 큰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비로소 이 가치를 제대로 전달했을 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관계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본적인 목적이자 개념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고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결국 그 기업은 존속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교환입니다.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교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치를 전달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거예요. 기업이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그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이 소비자나 고객은 얘네한테 그 대가에 지불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진 게 바로 교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장, 그 장소가 바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 단순하게 보이는 물건들 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아이디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시장,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정말 자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시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알아두기 보시면 마케팅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과정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 건데 자, 마케팅 과정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소비자가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기업이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우리 제품을 전달하지?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있다는 걸 알리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쭉 고객 가치, 그쵸? 고객 가치, 이 가치로 결국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 관계 구축을 해서 고객 감동, 결국 뭐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만족을 시켜서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획득하고 그 기업은 비로소 그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뭘 원하지? 뭘 필요로 하지? 라고 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니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마케팅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케팅은 소비자를 먼저 이해하고 그쵸? 그런 다음에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마케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케팅의 개념이 나타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어떤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역사의 어떤 흐름을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생산 개념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죠? 변천 과정의 개념은 반드시 기억할 것 자, 첫 번째는 바로 생산 개념의 사고였어요. 자, 그때는 뭐였었어요? 수요보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생산 개념을 일으킨 어떤 시장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데 생산 개념의 기본적인 전제와 가정과 개념은 요구예요. 소비자는, 소비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가격, 저 가격, 저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산 개념이에요. 이게 왜 생산 개념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냐면 이 저렴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개념의 사고에서는 오로지 이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만 신경 썼어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는 사실 다양한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을 낮추는 것, 원가를 낮추는 것만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낮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모델 동일했어요. 색상도 동일했어요. 검정색, 그렇죠? 동일한 모델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리고 유통도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산 개념의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개념에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제품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품 개념은 소비자는 아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소비자는 결국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장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품질, 그런 어떤 그런 상품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 필러서피를 갖고 있는 게 제품 개념입니다. 자, 제품 개념은 소비자가 가장 우수한 품질이나 효용한 어떤 효용을 제공하는 품질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은 제품, 양질의 제품,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 품질에 더 몰입하고요. 그리고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품 개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교과서 한번 돌아가보세요. 첫 번째는 생산 개념이었어요. 저렴한 거, 원가 절감, 대량 생산. 자, 두 번째는 품질, 품질 개선, 초점이었다면 세 번째는 판매 개념이에요. 다 필요 없이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것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세 번째 판매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뭐 가격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많이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제품 되게 좋아. 많이 사. 더 싸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뭐예요? 판매 활동, 촉진 도구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판매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양을 소비자한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판매 개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판매 개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압적인 마케팅 방식이에요. 자, 소비자한테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굉장히 과열을 올리고 열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인 마케팅 방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판매 개념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냐. 자, 생산 능력이 막 증대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보다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공급도 많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이 남아나는 공급 속에서 더 많이 판매하고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판매, 더 많이 판매하는 것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배웠던 마케팅 개념과 다르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아까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됐어요? 얼만큼 원가를 절감하느냐, 품질이 얼만큼 좋은가, 얼만큼 많이 파는가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가 뭘 원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충족시키고, 어떻게 만족시키지? 라고 하는 게 바로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드디어 이 마케팅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마케팅 개념 첫 번째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소비자의 뭘 먼저 파악한다고요? 니즈를 먼저 파악해요. 뭘 원하는가, 소비자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케팅 개념은 바로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바로 고객 중심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객 중심적이에요? 마케팅의 시작과 끝은 결국 고객이니까. 얘를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를 만족시켜서 그 고객을 유지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개념은 굉장히 고객 중심적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고객 욕구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욕구를,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 욕구를 충족하고 결국 만족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게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 활동이, 모든 관심이 결국 소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업은 전 부서가 똘똘 뭉쳐요. 어떤 목표와의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그 목표 하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실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많이 팔아서 혹은 좋은 제품을 팔아서 이렇게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했다면 이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고객 만족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이다. 중심적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오로지 기업과 고객이었어요. 그쵸? 고객 중심적인 거였긴 하지만 결국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고객과 기업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동안에 기업과 고객의 여러 가지 생산과 유통과 소비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경오염. 그렇죠? 온실가스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마케팅 개념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끌고 옵니다. 고객을 충족시킨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 그 개념 플러스 사회 전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마케팅 활동이 얼마나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혹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과 기업의 이익을 이게 바로 마케팅 개념에서 나왔던 어떤 되게 중요한 두 축이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 마케팅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가 혹은 제3세계 노동자들한테 어떤 기부적인 형식의 혹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는 공정무역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의 변천 과정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자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마케팅 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바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의 욕구.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구매자의 욕구를 강조하는 반면에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케팅 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시, 근시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너무 요 앞에만 딱 맞춰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시야각이 좁은 거예요. 자 현재 주어진 제한된 제품 기능에 안주하는 부정적 시각입니다. 자 마케팅 근시안에 사라잡혀 있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그 철도 기차죠? 철도 그 산업 내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더 많은 소비자를 갖기 위해서. 자 제품에만 안주를 두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더 좋은 철도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소비자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품에만 너무 안주를 한 거예요. 기차, 철도 서비스라고 하는 것만. 그런데 이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철도 아니면 안 돼. 기차 여행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죠. 철도를 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는 바로 뭐다? 편리한 운송. 혹은 편리한 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리한 이동과 운송은 굳이 기차가 아니어도 돼요. 뭐였어도 돼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을 수 있죠. 결국 이 A라는 기업이 마냥 이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안주해서 B라는 기업만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얘만 대항하라고 했다면 결국 이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A의 경쟁자는 B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업들도 될 수 있다. 결국 내가 뭘 제공하는가 이런 거에만 안주하지 말고 결국 그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즉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욕구에 기초한 제품의 경쟁 구두를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마케팅 근시. 말 그대로 협소. 짧고 아주 가까이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적 시각이 바로 마케팅 근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케팅 개념 우리 배웠죠? 그 마케팅 개념과 여러분들 동시에 알아두어야 될 게 바로 마케팅 근시라고 하는 이 문제적 개념입니다. 함께 알아두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RM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CRM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CRM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소비자, 고객과의 관계. 그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관계. 그래서 고객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고객관계 구축 한번 볼게요. 그래서 CRM이 무엇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CRM의 개념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과서 잠깐만 뒤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CRM의 개념과 목적부터 함께 볼게요. 자 CRM이라고 하는 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마케팅 개념 기억나시죠?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마케팅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규 고객, 새로운 고객을 가지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객을 오랫동안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를 들으면 다음 제품을 구매할 때도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 가족이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도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장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소비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지속적인 고객을 창출하는 게 바로 CRM의 대표적인 개념이자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약헌데 즉 고객과의 관리를 되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그 고객을 오랫동안 우리의 고객으로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CRM의 개념이자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0대 가장 좋은 자동차는 소형차입니다. 경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이 생기면 SUV나 더 큰 차로 바꿔라.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나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제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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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바꿔나가세요. 계속적으로 우리 제품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 CRM의 개념이자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RM의 과정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신규 고객을 먼저 유치해야겠죠. 어느 날 갑자기 고객이 딱 하고 나타나진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 거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CRM의 목적은 뭐예요? 그 첫 번째 처음 거래한 소비자들을 그냥 쓰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왔으면 그 고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구매도 우리 제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객 단계 유지를 하고요. 평생 고객.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고객화하는 게 바로 CRM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2017년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읽고 넘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가 4P가 4C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두고 가세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 마케터가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맞추어서 마케팅 믹스 4P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우리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때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그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구나. 라고 그냥 마음속에 저장을 해 두시고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CRM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고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평생 고객화 시키는 건데 이 CRM이 어떻게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탄생 배경이죠. 자 첫 번째 시장의 변화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전략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고객을 유지하고 그리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의 변화예요. 자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서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언제 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바로 기술의 변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고 고객 또한 변화했습니다. 조금 더 기업이 날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욕구와 더 많은 기대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소비자가 거의 거기서 거기였었어요. 두드러지는 특성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날의 소비자는 소비자 계층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과 니즈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소비자한테 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광고를 하는 게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세분화된 마케팅이 필요해졌어요. 아 이 소비자는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CRM의 탄생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스 마케팅과 CRM 마케팅 이 차이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가야 돼요. 자 CRM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유지해서 결국 평생 고객화 시켜야 돼요. 그럼 그 한 명 한 명 소비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고객과의 관계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메스 말 그대로 메스는 뭐예요? 통이에요. 그쵸? 통째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전체 고객이에요. 전체 고객을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을 한 명 한 명 얼만큼 많이 갖고 오는가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시장 점유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RM 마케팅 고객을 유지하고 평생 고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그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만족시키는 기본은 뭐예요? 가치 어떤 소비자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메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 판매하는 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CRM의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얘네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처음 들어온 소비자라도 그 소비자를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그래서 평생 고객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메스 마케팅은 상관없어요. 그냥 판매를 하고 아 다음번에 또 판매하면 돼. 그래서 관계 측면에서는 신규 고객 그래서 다시 오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 와서 판매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메스 마케팅입니다. 자 오늘날 더 이상 메스 마케팅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마케팅은 바로 이 CRM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메스 마케팅이었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 네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의 기업의 마케팅은 결국 CRM 마케팅 중심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그 고객을 잘 유지하고 평생 고객화 시키는 그 관리 그 관계 관리가 바로 CRM 이라고 하는 거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케팅의 기능과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환이 있죠. 그쵸. 교환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물적 유통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물적 유통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환경 조성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 알아두기 알아두기 보시면은 운송의 기본 조건 있어요. 그쵸. 운송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져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운송은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저렴해야 됩니다.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소비자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운송은 되게 약속된 만큼의 서비스 질과 규칙 그리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운송의 규칙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날의 새로운 트렌드 마케팅 트렌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쵸. 아까 CRM과 밀접한 일맥상통하는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소비자와 한 벽 한 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이 소비자가 주로 어디서 무엇을 얼만큼 언제 구매하는가를 알아야지 이 소비자가 다음번에 뭘 구매할지를 예측하고 권고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와서 공생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 간의 협력, 제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콜라보레이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사회적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유저들한테 배너 광고를 하거나 팝업 광고를 하거나 혹은 네가 관심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제품을 쫙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데 자 인터넷 마케팅 장점이 뭐예요? 비용이 절감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쭉 다른 마케팅 활동들,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특히 기출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마케팅 트렌드는 머릿속에 저장하고 넘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마케팅 첫 번째 챕터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울 핵심적인 개념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한번 훑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개념들, 마케팅이란 무엇이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가치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고 다음 챕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